늠두러 나 그리고 또 할 게 너겟 챌린지 할라고 하거든요 100개는 오바고 50개 제가 다 먹을 수 있나 어떠해 생각하세요 여러분? 50개는 가능할 거 같지 않아? 너겟은 여러분 맥노겟이 제일 맛있지 근데 맥노겟 열.. 맥.. 맥.. 맥노갓.. 2313칼로리 오늘 리뷰는 아니고 맥노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래갓! 오늘은 막막 낙락안 먹습니다. 언제 오냐 근데? 이거 근데 또 시간 좀 걸릴 텐데? 맥래갓은? 네 여보세요? 아 네 바로 내려갈게요. 내려갔다 올게요 여러분. 지금 조카가 자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. 진짜 다 자요 지금 가족들이 다 자기 때문에. 카메라!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이런 챌린지 방송을 하는데. 아 자꾸 오디오를 녹화를 녹음을 안하네. 에비맛. 자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짜잔 맥도날드 맥너겟. 맥너겟을 주문을 했는데 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. 이거를 바닥에 다 깔겠습니다. 자 개수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50개가 먹으면서 생들지? 자 소 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스위트 칠리 소스랑 스위트 앤 사워 소스. 금액은 맥너겟 20개 7,900원. 맥너겟 20개 7,900원. 맥너겟 10개 4,700원. 콜라 라지 2,000원. 총 22,500원입니다. 자 소스를 먼저 이렇게 까가지고.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우 맥너겟 맛있지. 아 근데 좀 눅눅하다. 이게 좀 바삭함 더 맛있는데. 배달이 오면서 좀 눅눅해진 것 같아. 이게 지금 이것 중에서 바삭한 게 있고 눅눅한 게 있어요. 이게 어떠해야 되는 일이지? 식진 않아요. 뜨거운데 따뜻한데 좀 눅눅한 게 있어. 소스 없이 먹으면 그냥 약간 순살치킨의 좀 후추맛? 맛은 있네요 아직. 맥너겟에 있는 치킨 살은 갈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? 일반 순살처럼 이렇게 뜯어서 만든 게 아니라? 소스 전 이것도 맛있고 둘 다 맛있는데? 뭐가 우위를 특별히 막 맛있다 이런 소스가 없어요. 만약에 이거 제가 막 20개 먹고 배부르다고 하면 난 진짜 내 자신한테 실망할 것 같아. 아직까지는 뭐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. 맛있어요.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을 안 먹었다면 벌써 이거 한 두 배는 먹었을 것 같아. 이 방송이 끝나고 저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네요. 어떻게 될지. 이제 10개 먹었어? 많이 먹었네? 빵! 아직 물리지 않아요. 물리지는 않아요 전혀. 노란 소스 이거요? 스위트 앤 사워 소스. 맛있다. 아직까지 뭐 맛있는 정도예요. 아직까지는 콜라도 안 땡겨. 근데 제가 이거 들고 오면서 느낀 게 무게가 제가 그때 햄버거 4개 먹었을 때 그 무게랑 비슷해가지고 뭐 그렇게 배부를 것 같지는 않은데 소스를 좀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. 그래야 좀 덜 질릴 것 같아. 15개예요? 소스는 1, 2, 3, 4, 5, 6, 7, 8 총 8개. 소스 하나 다 먹었네? 뭘 위한 도전은 아니고 저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. 소스 하나 더 까겠습니다. 콜라는 아직 아닙니다. 이거 스위트 이거 맛있네. 제가 볼 때 이 스위트 칠리보다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거 너무 짜다. 얌! 아... 소스가 이 두 개말고 또 있다고요? 선택하는 거 이 두 개밖에 없던데? 근데 이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입에 넣으니까 먹기가 힘드네. 그거는 그런 선택은 나나나오! 50개는 가능할까? 잘 모르겠네? 에엥? 빵! 아 아니야 아니야. 아직은 뭐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다. 근데 이게 입에 너무 많이 있으면 그때는 좀 잠깐 힘들고 좀 이렇게 다 삼키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. 아직 들리지 않아요. 나나나오! 음 맛있네! 아우 제맛있다. 이예이! 짠! 스물두 개 남았습니다. 스물두 개. 오 내려갔다 내려갔다. 짠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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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소스가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단 게? 저도 다른 그 소스 좀 먹어보고 싶은데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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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왜 이렇게 능숙해 이거는? 쓰레기통이 있다 나온 건가? 너무 눅눅한데?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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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을 표현해달라고요? 너겟을요? 너겟 생기면 너겟 맛이죠. 너겟은 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너겟은 너겟 맛이에요. 이야... 이거 참 맛있게 생겼네. 이야... 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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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근데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빨리 먹어 해치워야 돼요. 그게 그런 게 있어 좀. 아이 흐르지 마. 자 같은 거. 귀에 강하지요? 먹어. 아! 아! 얌! 이지치즈 한 번. 이지치즈 찬스 한 번 쓸까요? 와... 어으! 오우... 갸 같은 거. 오오- 2만 원 투자 덕분에 좀 더 힘차게 먹을 수 있게 됐다고. 냠앰. 아 좀 물리긴 하는데 아직까진 뭐 괜찮습니다 이게 막 푸드파이트 진짜 전문적으로 전세계권에서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막 삼키는데 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 얌 뭐 열한개나 만네 뭐 뭐 불곤네 뭐 뭐 아니 안 씹고 두 번은 씹겠지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그냥 삼켜요 목 다 찢어지겠네 물을 먹으면 푸드파이트 만화가 있어? 정말 재밌겠네? 세상에서 제일 재밌겠어 10개 남았다 콜라를 넘길 만큼의 최소 용량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방금 뭐 딱딱한 거 먹다가 여기 입천장 지금 까져가지고 X 짜증나네? 이러면 좀 내가 만약에 50개를 다 못 먹잖아요? 그럼 여기 천장 까져가지고 그런 거야 아 이거만 아니었어도 지금 막 먹을 수 있는데 아 아파 아 짜증나 확실히 식으니까 좀 맛이 없어요 만일 제가 다 못 먹는다 그럼 식어서 그런겁니다 닿암 8개 남았습니다 카메라 이 새끼 타이밍은 좋다? 매라야? 카메라 꺼진 김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술질적인 양을 따져보면 치킨 한 마리 반? 그것보다 적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같은 맛 같은 부위 계속 먹으니까 좀 물리는 거죠. 지금 제 뱃속에서는 배부르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약간 그 울렁울렁?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자 이제 맥너겟이 8조각이 남았는데 과연 에드먼은 50개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점 기분이 좀.. 에듬헛듬헛듬헛듬헛 성공하세요. 혜태헤헤 이 나라라 아리을라 아리을 열심히 힘내서 4천원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뱅뱅하진 않아요. 부드럽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? 튀김이 좀 눅눅하다고 해야 되나? 5개 남았네요. 힘들어 죽여줘 제발 아 카메라에 갸같은거 진짜 중요한 순간에 꺼지고 지랄이야 지금 느낌 딱 필 타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갸같은거 진짜.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못먹겠어. 포기 포기! 히힛힛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맛있네 맥너겟. 음 아직 끝난거 아니야 삼켜야지 끝나. 기다려.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맥너겟 50개 도전. 뭐 50개는 간단했어요. 뭐 뭐 그래서 이거 50개를 제가 예전부터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맥너겟 챌린지. 일단 뭐 50개는 배가 부르진 않아요. 배가 부르진 않은데 좀 질려가지고. 그런거고 아마 배부른 걸로 치면은 그래도 한 70개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배는 진짜 지금 배는 별로 안불러요. 원래 제가 진짜 배부르면은 여기 식도까지 차있는게 느껴지거든. 그 예전에 제가 햄채맷 할 때. 햄버거 제가 8개 반인가 먹었죠. 7개 반인가. 그때는 진짜 여기까지 그 햄버거가 차있어가지고. 트름하면은 바로 토가 나올 것 같았는데.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. 잘 버티면 콜라 좀 더 있으면 한 70개 정도까지는 가능하면 100개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50개 정도면 많이 먹은 거잖아.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저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.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너겟은 당분간은 먹지 않겠습니다.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가자! repanda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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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헤어 иск valle Ceuxamm의 사식issements 로스 분 fact Hiroshima tiedTo 그 남자는 camera